딱 가니까 블랙박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헤매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가 막 헤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막 헤매는데 한 2,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변명을 해드렸죠. 아 제 블랙박스도 시간이 맞지가 않다고 보험사에서 오시자마자 많이 이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기사님 블랙박스도 아마 시간이 맞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수업에 조금 일찍 뵐 분이 있어서 지금 6시 한 2, 30분 정도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사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시간이 한 6시에서 7시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정리하시죠. 그랬더니 뭐 몇시로 하자 이래서 이제 기사님을 안정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 택시기사님이 100% 피해 가해자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딱 앉아 있었는데 부르더니 100% 제가 가해자라고 경찰이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확 집어던져 막 이런 생각, 멱살을 잡아봐 막 이런 과거에 해봤던 저는 용인대 유도과 강의 나갈 때 유도를 전공했던 학생들도 못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때 그 시절의 그 입심과 그 이거를 한번 해봐? 막 이제 뭐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라앉혔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택시가 안에서 보니까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님이 그 뭐죠? 나는 안 움직였어요. 라고 막 몇 번을 주장을 했다.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님이 하도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안 움직였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안 움직였다고 그랬던 말은 이제 자기도 번복하기가 그런 거예요. 경찰도 있는 상황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 안 질렀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이 말에 양심은 있나? 못 쳐다보기도 하고 자기가 안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거를 번복하진 않네. 그냥 이러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소리 질렀냐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말 같지 않아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 상황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번복 못하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게 움직이는 거를 보면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아이 그럴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정확하게 켜고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뒤에 비상등 켜고 있는 걸 보고 오른쪽 깜빡이를 엄청 오래 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블랙박스에 잡혔어요. 제가 이제 깜빡이를 멀리서부터 켜면서 가고 그리고 그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돌려서 제가 오는 걸 보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까지 블랙박스에 이렇게 돌려서 보는 것까지 확인이 돼 있어요. 눈이 돌아간 게요. 그리고 제가 도는 순간, 쾅 부딪히는 순간 2, 3초 전부터 손님을 찾느라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블랙박스에 잡혔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경찰관이 오른쪽을 봤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방 주식 과실이죠. 그랬는데 첫 번째 이게 결정을 한 경찰관이 아니라고 우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뇌과학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뇌과학, 인지과학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정의 박사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듣긴 들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제 들은 이론이고 그게 없는 이론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정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밟는데 몇 초가 걸리고 인지되는데 몇 초가 걸리고 공부를 더 하시던지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손님을 보느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 사이에 페달을 놓은 상태에서 전방 과실, 주시를 안 한 거죠. 전방 주시 태만이 되고 이게 와서 뒤에 와서 박은 거죠. 100% 과실인 거죠. 근데 이 경찰관이 끝까지 우기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거를 뒤집을 생각이 전혀 없으시니까 옆에 있는 분이 서포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하시는 분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얼굴만 빨개져서. 그래서 제가 한 두 시간을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경찰관 당신들은 이 상황이면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 상황이면 당신들은 어떻게 운전을 하겠냐. 그러니까 가만히 몇 초간 계시더니 옆에 있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더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당신 같으면 이 상황에서 사고가 멈춰있던 차가 근데 이분이 멈춰있는 게 딱 나오질 않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가 나와 있고 움찔, 움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손님인가?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멈춰있는 걸 본 거고 당신은 멈춰있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주장하는 건 보험사에 가서 하래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멈춰있는 것도 전방을 과시한 것 태만이 됐어도 전방과시 태만이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은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이 경찰관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가 이제 50km가 상한선이에요. 근데 이분은 서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차 문을 열고 택시 빵빵 울리면서 택시 기사님한테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가실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러면 뒤에서 와서 박지 않을까요? 거기가 우회전하고 한 몇백미터 지나서거든요. 그러니까 한 3,400미터 지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 롯데 들어가는 입구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시청에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차를 멈추고 도로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서 있으니까 저는 2차선이잖아요. 여기 중간선이잖아요. 거기에서 서라는 거예요. 서서 빵빵 하고 돌리고 서서 창문을 열고 그분한테 물어보래요. 갈 거냐 안 갈 거냐 해서 제가 뒤에 와서 박으면 누구 죄입니까? 이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